하나님의 말씀, 마가보검 1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밀러라. 마침 그들의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러되, 나스란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스러움으로 이러되, 이는 어침이냐, 권위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적,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아멘. 호세아서를 텍스터로 해가지고 지난 몇 달 동안 말씀을 강론을 했습니다. 이제 신학으로 와서 예배 소설을 강론하려고 말씀 준비를 다 하여 두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소설을 강론하기 전에 보금서 중에서 우리 신앙에 꼭 이것은 기억하고 우리가 실천해야 되겠다. 그것만을 좀 뽑았습니다. 그래서 한 두 달 동안은 보금서를 쓸려고 하고 그다음에 예배 소설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에 진집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가끔 만납니다. 그런데 이분이 화장품 외파론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단골 손님이 멀쩡했었는데 갑자기 귀신이 들려가지고 힘수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치겠다고 전도를 해가지고 저희 교회에 데리고 왔어요. 이 처녀는 자매 한 분하고 자기 언니 하나하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미군을 상대로 해가지고 몸을 파는 창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에게 어떤 교회의 권사님이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전도를 했는데 그만 그때 잘못해가지고는 귀신이 들어갔는데요. 여하튼 이분이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일을 할 적에 귀신 쫓아내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가운데 앉혀놓고 성도들이 뚝 둘러 앉아가지고는 보혈의 찬송을 부르고 그다음에 머리에다 손을 짚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하면 귀신이 발작을 하다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전에 본대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가운데 앉혀놓고 성도들이 찬양하고 그다음에 내가 손머리에 손을 엮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이 딸에게서 나가나 그랬더니 안 나가는 거예요. 나가야지 목사 체면이 좀 설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제 저하고 귀신과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기도가 더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간절해지기 시작했어요. 합심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또 새벽마다 특별히 기도하고 그런데 귀신은 조음처럼 나가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제가 낮에 교회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이 처녀가 기도를 받으러 교회로 옵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가 아파트 안에 있었거든요. 그 아파트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옷을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휘파람을 확 불면요. 그 휘파람 소리를 들으면 제 머리 끝이 그냥 쫙 실려요. 무서워서요. 그러면서 옷을 한 가지씩 벗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브라자만 입고 팬티만 입고 그냥 엉덩이를 실룩실룩 하면서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처녀의 어머니와 언니는 그 사람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벗어 던진 옷을 추워서 입히리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창피한 그 엄마가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웬 미쳐도 더럽게 미쳐가지고 내가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교회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발작을 하던 귀신도 제 앞에만 오면 그만 참참해지고 아주 예쁜 단장한 그런 처녀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저도 참 힘들었어요. 나중에는 얼마나 힘든지 그 전두환 집사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왜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목회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랬는데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저녁에 가족은 교회에서 철학기도를 했어요. 여하튼 이 딸을 고치겠다는 진령이 대단해가지고요. 매일 기도 받으러 오고 저녁마다 또 철학기도 하고 새벽기도 참석하고 그랬어요. 새벽기도회가 끝나고 이제 몇몇 교인만 기도하는 중이었는데 기도하는 나에게 성령의 감동이 왔어요. 기도의 영역이 오고 또 내 팔이 그냥 힘이 오고 가서 안 수여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기도를 끝나고 그 처녀에 대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내가 나사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이름이 뭐야? 나도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이름 조지 브라운을 부르는 거예요. 드디어 귀신이 말문을 열었어요. 사람 안에 들어간 귀신이 말을 할 적에는요. 눈알이 막 이상하게 돌아가고 몸이 막 이상하게 꼬이고 그래요. 그러면서 죽은 사람의 음성을 흉내를 내요. 그러다가는 또 평상시에는 그냥 정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브라운 조지라는 사람은 사귀던 미군이었는데 미국에 건너가서 이 처녀를 자기 와이프로 초청해서 살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국에 간다 가서 소식이 없어서 죽은 것이 분명했어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네가 언제 이 사람에게 들어왔어? 그랬더니 네가 지난 5월에 니우 집 권사 따라서 기도원에 갔었지? 그때 내가 네가 돈 벌게 해달라고 그랬잖아. 내가 돈 버는 표를 너에게 주었잖아. 그 준표 네가 받았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귀신은 교회 그 사람에게 돈 버는 표를 줬다는 거예요. 이 처녀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돈 버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권사 한 분이 이 처녀에게 전도를 했던가 봐요. 처녀 예수 믿어. 그러니까 이 처녀가 그래요. 예수 믿으면 돈 벌 수 있어요? 아음 하나님이 축복하면 돈 벌 수 있지. 그럼 나도 교회 갈게요. 그래 지금 삼각산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거든 나하고 같이 가서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등록하자고 그렇게 해서 삼각산에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집회가 끝나고 자유 기도 시간이 되었는데 이 권사님이 같이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이 처녀를 혼자 이렇게 놔두고 자기는 딴 데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처녀는 기도하는 걸 몰라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 자기 엄마를 따라가지고 부처한테 가서 비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손을 합장을 해가지고 하늘님 아버지 돈 벌게 해주세요. 하늘님 아버지 돈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 문제는 해결하지 아니하고 돈만 벌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천사를 가장한 사탄이 나타났어요. 하얀 옷을 입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막아가지고는 암흑의야 이름을 부르더니 이것을 받아라 돈 버는 표다. 그러니까 천사가 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싹 받는 순간에 귀신이 싹 들어가 버렸어요. 그때부터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는 이제 이 사람이 자기 핸들백에서 돈 버는 표라고 이렇게 빼서 나한테 보여준 데 보니까 하얀 돌에다가 자기가 빨간 볼펜으로 싹자가를 그렸더라고요. 그게 돈 버는 표래요. 제가 다시 기도했습니다. 이 음란 귀신 이 돈 귀신 더러운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이 딸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너 있을 곳이 못 되지. 내가 나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그랬더니 귀신이 발작을 하더니 그 옆에 앉아있는 자기 어머니를 다 째려보는데 아주 무섭게 째려봐요. 그랬더니 못 나가 못 나가 내가 전연을 잡아가지고 지옥에 가기 전에는 나가는가 봐라. 안 나가 안 나가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를 보고 욕을 하는데요. 너 내 딸 그래요. 자기 딸이래요. 너 나 몰래 서방지를 설설하고 나한테 몸팔게 해가지고 돈 벌어오라고 했지. 이 못된 년 내가 너를 잡아서 지옥에 갈 때까지 가는가 봐라. 안 나가. 안 나가. 그런 거예요. 이 귀신이 그 어머니의 죄를 은밀한 죄를 다 들춰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어머니에게 다시 해결 기도를 시키고 계속 기도를 하면서 명령을 하니까 제 와이살스도 다 적고 막 흑뻑 젖었어요. 그때 귀신이 통곡을 하더라고요. 막 울면서 통곡을 하는데 땅에 주저앉아가지고 한마디씩 간간히 합니다. 아이고 억울해라. 억울해라. 내가 저년을 잡아가지고 지옥에 가려고 했는데 글쎄 저년이 예수를 믿네. 저년이 예수를 믿네. 이 못된 년. 예수 잘 믿어라. 이 못된 년아. 막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딱 울음을 중단하더니 성도들을 옆에 앉아 성도들이 있는데 이렇게 둘러보더니 둘러보더니 내가 누구한테 갈까 저 김집사가 내 마음을 잘 아는데 김집사한테 갈까 이 집사한테 갈까 그러니까 옆에 앉았던 이 집사가 아이고 나한테 오면 안 돼 안 돼 안 돼 하면서 막 도망을 가버리더라고요. 그 이 집사가 예수 믿은지는 오래되었는데 여한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모처럼 새벽기도에 나왔다가 귀신한테 내가 너한테 들어갈까 하는 그 말을 듣더니 그때부터 그냥 각성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더라고요.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집사도 하나님의 딸이야 너 있을 곳이 아니야 예수 이름으로는 명명한다 예수 이름에 굴복할지어다 너의 갈 곳은 지옥이야 예수 이름으로는 명하로니 떠날지어다 그러니 귀신이 발작을 하더니 나는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바가지를 그냥 더러운 것을 토해내버렸어요. 그러면 귀신이 나갔어요. 귀신이 나가니까 그렇게 단정하고 아주 미모의 얼굴을 가진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이 그 여자매가 아주 한 서너 달 동안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감사한 거문하고는 저하고 상담 신청을 했어요.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 우리 이 교회에서는요 내 과거에 부끄러운 제가 다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창피해서 교회 다닐 수가 없어요. 저희 가까운 교회에 큰 교회가 있는데 저희 집에서 가까운 데 큰 교회가 있는데 그리로 가겠대요. 제가 생각해봐도 참 제 교회에서 너무 부끄러운 일들이 다 드러나가지고 신앙생활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호교회인데 그랬더니 조용기 목사님이 심호하는 여의도 승부금교회로 가겠대요. 그런 성도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리로 가라고 보내주세요. 기도를 잘해주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면서 보내주었습니다. 제가 그때부터요 이 마귀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성경을 읽고 마귀에 관한 책은 다 찾아보면서 20년간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책을 하나 썼는데 마귀 근움이라는 한 300페이지가 드리는 그런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 책을 출판하고 시중에 다 나가고 내가 또 몇백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있는데 뒤늦게 또 내가 깨달은 것이 아 이 책 중에 내가 하나 잘못 쓴 것이 있구나. 이 잘못 쓴 것을 세상에 팔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이해하고 그 책을 다 폐기를 시켜버렸어요. 폐기를 시키고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알아야 되겠는데 이거 책을 다 폐기시켰으니까 어떻게 하나. 그래서 생각 하나가 최근에 여기 오리건에서 네 영혼을 관리하라 하는 이 책을 썼어요. 네 영혼을 관리하라. 이 책에는 앞에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마귀가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아주 딱 집약해가지고 한 10가지를 이 책에다가 써놨어요. 필요한 사람들은 제가 이 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에 한 10대 권밖에 없어요. 한국에서 다 팔리고 책이 없대요. 그래서 출판사에 연락했더니 남아있는 것 100권이 있다고 100권을 보내고 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요. 제일 무서운 이야기가 귀신 이야기였습니다. 그때는 전기시설이 없었고 호롱불 시절이 있기 때문에 밤이면 온 세상이 깜깜했죠. 그래서 밤에 친구들 집에 놀러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집이 깜깜하니까 문을 열면 방에서 그냥 귀신이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어른이 되어서 난 더 이상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날 자녀들은 현대공학의 혜택을 잃고 이성의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귀신은 활례를 치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에서 오랫동안 가르쳤고 이 시대에 최고의 크리스찬 지성인이라고 불리우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귀신에 대한 극단적인 두 가지의 편견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귀신을 지나치게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귀신의 존재를 아예 안 믿는 것이다. 귀신을 지나치게 믿는 사람은 귀신이 지배하기에 아주 좋은 대상이 되고 귀신의 존재를 안 믿는 사람은 그야말로 귀신이 공략하기에 좋은 대상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한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싸움은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곧 사탄 마귀 귀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온갖 악한 일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고 이 땅에 일어나는 온갖 더러운 일들의 배후에는 이 언클린 스피릿이라고 하는 이 더러운 영 귀신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완초가 있는데 그 두목이 있습니다. 그 두목을 헬라어로는 마귀라고 그랬고 히브리어로는 사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브나움 지역에서 한 해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마침 저희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가로대에 소리질러 가로대에 그랬어요. 귀신은 예수를 보자마자 두려움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에게 나와가지고 벌벌 떨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아처마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람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고 여기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의 귀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알았죠.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은 구양에서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에요. 메시아를 가리켜서 거룩한 자라고 그랬어요. 메시아라는 것은 기론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기론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기론부음을 받은 자는 구약시대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인직할 적에 기론부음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귀신은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귀신들은 하늘에서 내어 쫓김받은 사탄의 졸개들이 귀신이거든요. 피조물인 귀신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오면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둑이 자기를 체포하러 온 경찰 앞에서는 두려워 떨면서 그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귀신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뜨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귀신이 한 말은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랬습니다. 귀신들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때가 되면 예수님이 마귀를 잡아서 귀신을 잡아서 무적행 지옥에 가두고 다시는 이 세상에 못 나오도록 인봉한다고 요한계시로 2장 20장 3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귀는 그 때를 알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어느 날 그라사 땅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났습니다. 그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애운을 했습니다. 우리를 무적행에 들어가라 마시기를 구하였다. 누가 보면 8장 31절에 그랬어요. 귀신은 예수가 구세주 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잡아가지고 지옥에 무적행에 가두는 심판주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귀신이 한 말이 뭡니까? 나설은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 이까? 항의하듯이 말했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하는 일과 귀신이 하는 일이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육체를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끈질기게 육의 소욕을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육체의 향략을 즐기라고 합니다. 음심 탐심 이기주의 향락 말초신경의 자극 태폐문화 이것이 다 육체의 일이에요. 육의 소욕인 것입니다. 마귀에 하는 일은 이 육의 일을 하게 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하는 일은 마귀에 하는 일과 반대죠. 우리의 영을 살려가지고 육까지 구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썸으로 살 것입니다. 떡은 육의 거에요. 말썸은 영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면 살아납니다. 영이 살고 영이 상승하여서 육의 생각을 다스리고 지배합니다. 그래서 육까지 성화되고 육을 구원하는 것이지요. 마귀에 하는 일과 귀신이 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말하기를 나사란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우지서 가라사대에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고 나오는 지라. 예수님이 꾸짖었다 이 말은 귀신도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인격체라는 거예요. 귀신의 인격이 있는데 그 인격이 너무나도 악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막 꾸짖었다 이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이 귀신을 무수합니다. 그러나 귀신을 무수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귀신은 꾸짖음 받아야 할 존재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나야 할 존재다. 그것이 우리의 머리에 아주 인식이 돼야 돼요. 귀신은 꾸짖음 받아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나야 할 존재다. 그러나 이 귀신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뭘까요? 첫째는 귀신은 예수 믿는 사람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무당이 구슬하는 장소에 예수를 믿는 신자가 나타나면 그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무당이 주장하고 있는 귀신이 억압을 당합니다. 무당은 그 자리에서 그리스의인을 내보내지 아니하고는 구슬 못할 겁니다. 성령 구분 시간에 한 자매가 예수 믿게 된 동기를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동네에 너무 용한 정쟁이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친구 세 사람이 점을 보러 갔대요. 그리고 돈을 주고 점을 보았어요. 그런데 자기와 한 친구는 점을 봐주고 한 친구는 점을 안 봐주더래요. 점을 다 보고 나와서 생각하니까 좀 억울했어요. 셋이 다 돈을 줬는데 두 사람은 점을 봐주고 한 사람은 점을 안 봐주니까 다시 들어가서 항의를 했대요. 우리 세 사람이 돈을 다 줬는데 왜 우리 둘은 점을 봐주고 저 사람은 점을 안 봐줍니까. 그랬더니 그 정쟁이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당신 두 사람 안에는 귀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점을 봐줄 수 있었고 저 사람 속에는 귀신이 없기 때문에 점기가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자기 속에 귀신이 있다는 말에 소량이 꽉 쳤어요. 그래가지고는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 믿는 사람 속에는 귀신이 있어요. 그뿐입니까? 믿는 사람 속에서도 어중간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안에 귀신이 있다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소를 바로 믿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요. 누구든지 그리소의 영이 없으면 그리소의 사람이 아니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아주 개뜻같이 예수를 믿는 집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의 별명을 개뜻집사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에 유명한 무당이 와가지고 굿을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국거리를 보기 위해서 많이 모였습니다. 이 개뜻집사도 국거리를 보려고 그 집에 갔는데 아 귀신이 신이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작두타기라고 그러죠. 옛날에 큰 작두가 있는데 그 작두 위에 올라서서 귀신이 막 춤을 추는데 갑자기 이 무당이 몸이 딱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신이 안 내리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는 거예요. 집주인이 복채가 적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는 돈을 더 갖다 놨어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무당이 이렇게 말했어요. 미안하지만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좀 나가주세요. 이 개뜻집사가 생각하기를 이곳에 나 말고 찰뜻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보다 하고는 버티고 있었대요. 그런데도 또 귀신이 신이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 또 말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나가주세요. 사정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개뜻집사가 나오면서 하는 말이 예수는 개뜻같이 믿어도 귀신은 찰뜻같이 알아듣는구나. 그러고는 그냥 그 자리를 나와버렸대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귀신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다음 귀신은 예수를 무소하게 되어있죠. 귀신은 예수가 이 땅에 재림할 적에 예수에 의하여서 결박당하여서 영원한 불못에 갇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세상에 못 나오는 것이 있죠. 예수는 마귀를 천창권새로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귀신은 자기의 이러한 운명을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성경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에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어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는 마귀의 일을 멸하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인 것을 귀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은 예수를 보고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이 있죠.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마귀와 그 졸귀의 귀신들은 피조물이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워 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금수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났습니다. 이들이 무덤 사이에서 그하면서 심이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들이 예수를 보자마자 척시 이렇게 소리칩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귀신이 한 말 때가 이르기 전에 그 말은 그 때가 언제입니까 사단 마귀 귀신이 영원한 무죽행에 갇혀서 다시는 세상에 나오지 못하는 그때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그 때가 이르기 전에 사도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 대중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길자를 두루 찾고 있다. 자기가 그 때가 이르기 전에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잡아서 귀신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길자를 두루 찾고 있다. 피해조물인 마귀는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 앞에 두려워 벌벌 떨며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그 명령 앞에서 귀신이 나가지 아니하는 것은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을 멸망시키기까지 귀신이 안 나가려고 발버듬을 치는 거예요. 그다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는 금이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스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 쓴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전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말씀의 금이라고 그랬어요. 또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또 게시록 2장 12절에서는 예수는 사단의 위가 있는 버가모 교회의 좌우의 날 쓴 검을 가지고 그 교회에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귀신들은 말씀을 들으면 귀가 죽고 떠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 가정에서 머리가 부기도 하고 때로는 구토정세가 일어나기도 하고 힘쓸수술하고 못 견디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검이 사단 마귀를 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은 귀신이 나가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다시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령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하니 그 사람의 나중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시기를 구했다고 그랬어요 물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쉬면서 커피 한잔 하자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잠깐 커피 한잔 하고 귀신이 떠나는데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귀신이 출장 와가지고 며칠씩 그냥 쉬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귀신이 들어오면 재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통사고 일어납니다 환란이 옵니다 병도 일어나요 모든 병이 귀신이 주는 병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귀신이 주는 병도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아주 상주의 뿐입니다 그러면 몸이 굉장히 괴롭죠 병원에 가면 무슨 진단은 안 나오는데 몸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가는 정신찰랑증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 안에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 하는 것 이죠 말씀이 있으면 귀신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세요 그 다음 귀신은 자기의 정체성에 드러나는 것을 아주 두려워합니다 귀신이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귀신이 소원하는 것은 예수 크리토 예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신비한 사건이에요 이 교리는 기독교의 많은 교리들 중에 핵심이 되는 교리예요 누구든지 이 교리를 수용하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치하여서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기독교의 가장 귀중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도 이것을 모방하고 흉내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조종하기를 원해요 마치 성령의 사람이 성령에게 순종하듯이 마귀는 귀신은 사람을 조종하기를 원해요 더 나아가서 그 속에 들어가서 상주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마귀는 틈만 있으면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을 찾아서 그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틈을 주지 말아야 되잖아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이 뭡니까 죄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예수의 속에 피곤세가 있으면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 있죠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마귀는 거짓을 말할 적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고 요한복음 8장 44세에서 그랬습니다 사기꾼은 자기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마귀는 거짓된 자기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분이 노출되고 자기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비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을 쫓는 사역은 그 사람 귀신이 하는 짓거리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더러운 질병을 일으켰던 것이죠 귀신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살인귀신이 있습니다 살인귀신 들어가면 사람을 죽여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죽여요 그 안에 살인귀신이 들어갔기 때문이지요 자살귀신이 있습니다 이 사람 항상 죽을 일만 생각해요 그 우울증이 그 자살귀신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귀신이 있어요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욕하는 귀신이 있더라고요 욕이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돈 귀신이 있어요 도둑질 하는 귀신 있어요 점치는 귀신 있습니다 무단 귀신이 있어요 별귀신 다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귀신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요 산에는 산신령 바다에는 용왕 집에는 터줏대감 조상승기는 조상귀신 처녀죽은 원한귀신 총각죽은 몽다리귀신 애기죽은 조막귀신 별귀신 다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귀신에서 다 자유해져 버립니다 우리는 그 하는 짓을 보고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귀신을 꾸짖어야 되는 것이죠 귀신은 자기 정체가 드러나면 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사기꾼이 자기 정체가 드러나면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귀신은 자기 정체가 드러나게 되면 도망갈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이 귀신은 찬송을 아주 싫어합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찬송 가운데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금성가를 많이 부르지만 그 보금성가를 작곡 작사하는 사람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사람은 그 찬송에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지식적으로 찬양 곡을 만든 사람은 감동이 전혀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귀신 들린 사울랑을 위하여서 수금을 샀을 적에 귀신이 떠나가고 사울이 상쾌함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특히 마귀는 보혈 찬송을 아주 싫어합니다 왜 보혈 찬송을 싫어합니까 우리는 비록 죄인일지 지나도 예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예수 보혈로 제스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지 마귀를 위하여서 타락한 마귀를 위하여서 피 흘리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어서 저게 저희 교회 교인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은행장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은 군사였었는데 가끔 저희 교회에 새벽기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은행장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아니었습니다 가끔 한 번씩 자기 부인을 따라서 교회에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은행장이 60도 안 되었는데 그만 안이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임종전에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찬송을 불러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남편이 눈을 뜨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지금 시커먼 놈들이 와가지고 나를 끌고 가려고 그래 이것들 좀 쫓아 보내줘 그렇게 하고는 또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보금성가 중에서 이 보금성가를 불렀대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그 찬송이 있어요 그걸 그냥 열심히 불렀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눈을 다시 뜨더니 이제 그 시커먼 놈들이 다 도망갔네 그러면서 편안하게 임종을 맡더래요 그 권사님이 간증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찬송이 그렇게 권세가 있고 그렇게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찬송인 줄을 이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안 푸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들은 빨리 손을 쓰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죄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십시오 그의 말은 이 시대에 적중되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하세요 그리고 믿는 자가 되게 하세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세요 그 입에 찬송이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적에 귀신을 의식하면서 우리 기도가 각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에 적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가끔 잡념이 들어오잖아요 한참 기도하다보면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사람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것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걸 방해하는 것이 있죠 상달하지 못하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 잡념귀신아 기도를 방해하는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맥아놓으니 떠나라 그렇게 명령하고 기도를 해야지요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을 적에 이곳에 지금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천사가 와 있잖아요 그 뿐입니까 우리에게 활당된 귀신들도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이 지역은 이거는 원래는 하나님의 성전이었는데 지금 한인회가 사가지고 이것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일주일 내내 보금적인 일은 하지 아니하고 서양적인 일은 하고 있는 거예요 온갖 귀신들이 다 여기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일 날 여기서 예배드리려면 제일 먼저 와서 하는 것이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이곳에 파성받은 보금을 방해하는 귀신들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맥아놓으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족쇄를 받아라 나선은 예수의 이름으로 맥아놓으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요 우리의 삶에 이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영성을 깨닫게 해주고 귀신들린 사람이 이 지역에 많이 있어요 제가 알기만 해도 제가 지금 기도를 하는 사람만 해도 다섯 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그거는 50점짜리 기도예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기사와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된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음을 얻고 더러운 귀신을 얹은 적 귀신이 떠나리라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암을 일으키는 귀신은 암을 일으킨 귀신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노라 이 딸에게서 떠나갈 지어다 암도 귀신이 일으켜요 그런데 왜 안 고쳐질까 한 번 귀신을 쫓아냈다는 그 능력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시대는 갈수록 더 악해지기 때문에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와서 활당돼서 이 사람을 잡아서 지옥으로 오라 하는 사단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는 잊고 쫓아내버려요 그 귀신은 지옥으로 떨어져요 지옥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단에게 혹독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귀신이 지옥에서 그리고 다시 세상에 다시 보내요 그러니까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는 거예요 제가 귀신을 쫓아내선 경험을 보니까 귀신 돌린 사람은 온 가족이 총동을 해야 돼요 온 가족이 총동해서 기어코 고쳐야 되겠다고 귀신 돌린 사람은 자기 의지로 못하니까요 그리고 신념을 가져야 돼요 그냥 한 번 기도해서 예수님처럼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해서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꾸준히 꾸준히 집요하게 기도해서 귀신이 나가는데 그런 가족이 없고 그렇게 집요하게 기도할 수 있는 시설이 없고 그래서 귀신들이 안 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능력받을 때입니다 이 세상은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혼자 사는 독고 노인 불쌍해요 고아도 불쌍해요 과부도 불쌍해요 병든자도 불쌍해요 그러나 이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악한 영에 붙들려서 자기 생각과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악령에 씌움받아서 끌려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영은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을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여 달라고 그 속에 있는 영은 지금 울부짖고 있는데 그 탄식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기도하여서 능력받을 때입니다 지금은 깨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악한 사단 마귀와 싸워서 내 신앙의 영역을 넓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갈 때이죠 아랍나라의 군대장관 나만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나만이 이스라엘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사가 사원 계하씨에게 말했습니다 저 요단강물에 가서 일곱 번을 씻으라고 우리 선생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목욕을 했을 적에 그 문둥병은 고쳐지고 어린 나이와 살같이 깨끗해졌다고 그랬습니다 나만이 너무나 고마워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엘리사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도 받지 아니었습니다 엘리사의 사원이 이상했습니다 저렇게 귀한 검은 보물 저 귀한 옷들을 왜 받지 안 받을까 나만이 저만큼 갔는데 엘리사가 뒤를 계하씨가 쫓아가서 불렀습니다 장군님 장군님 우리 선생이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냈습니다 지금 선지자의 생도 두 사람이 바로 입학을 했습니다 저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번을 주라고 말했습니다 나만은 은 한 달란트가 아니라 두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주었습니다 강군에서 주었습니다 귀하씨는 거짓말 한마디에 많은 돈과 외투를 받았습니다 귀하씨는 나만 장군을 보내고 그 받은 은과 금을 자기 장막에다가 숨기고 자기 선생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엘리사가 물었습니다 귀하씨야 어디를 갔다 오느냐 아무데도 가지 아니었습니다 네가 나만을 불러서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릴 때에 나의 영이 너에게 있지 아니했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나무 은이나 포도 은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나만의 문둥병이 너에게 들어서 네 자손에게 영원히 미치리다 귀하씨의 몸에는 곧 문둥병이 들어서 하얗게 살이 썩어져갔습니다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릴 때에 나의 영이 너에게 있지 아니했느냐 귀하씨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자기 선생의 영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귀하씨는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죠 성령을 속이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아나니아 삽이라 부부는 성령의 사람 베드로를 속이다가 한날에 죽고 말았습니다 소유는 이 시대에 누구나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시대마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능력자들은 소유를 초율했습니다 그 소유를 초율하지 못하고 기도해주고 돈이나 성큼 성큼 받고 병 고쳤다고 돈 주는 거 다 받고 하다가는 지옥의 행보를 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금은 거주 받았으니 거주 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책을 많이 썼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연구하다가 17권의 책을 썼는데 내 손에 있는 책을 팔지 않아요 나는 보금을 상품화시키기 쉽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산 것밖에 원하지 이 세상에서 다 받고 마는 거 그거 원치 않아요 그래서 책을 원하는 사람은 그냥 줘요 사도와울은 악한 마귀와 싸워야 할 전투의 현장을 보면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악한 용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용들에게 대합니다 내 주위에 귀신에 잡혀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금식과 말씀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귀신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들이 그 들어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지만은 그 안에는 귀신이 들어가 있어서 마지막에는 그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은 그 모습뿐이고 그 안에는 성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여 말씀과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보혀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는 소유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소유를 초여워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소유를 초여워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말씀의 권세가 내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적 나음을 얻고 더러운 귀신이 예수를 맙혀 굴복하고 떠나가며 모든 영광은 주님으로부터 와서 주님에게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주님의 손에서 붙들려 쓰임 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말씀의 권세로 살다가 이 땅을 하지갈 적에는 마귀의 계기를 깨트리고 승리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땅 위에 사는 동안에 내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저들의 위로자가 되고 저들의 친구가 되고 저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권세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드립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걸 하실때 날 부르소서 자비하실도 자비 울어뜨려 자비하실게 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걸 하실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의 복도 의지하여 죽게 가오니 상한 밤을 멈추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걸 하실때 날 부르소서 구원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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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있을까 어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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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걸 아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